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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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엣 코미디아 김치 42 42 샌드다잉 에이틴 에이틴 샌드타썬 쏙쏙 두 명 성공해야 돼요, 두 명 속정이 넘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, 내가 한 명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아우 잡았으니까 다시 잡았으니까 다시 잡았으니까 다시 잡으면 인정 잡으면 인정 땡겨! 땡겨! 잡은 인정 적정 이거 어떻게 잡았지? 마지막이야, 마지막 생각 안 하면 안 돼 충심을 쳐야 돼, 충심 아유, 아깝다 가시오 종이 넘겨야 되는데 딱지킹, 히스 딱지킹 에이 에이 가시오 에이 에이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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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difficult, eh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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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입니다! 예! 왔다 갔다! 범블리버블 범블리버블 범블리버블은 뭐야 이렇게 해서 앨브라시 팀은 통행력 없이 다음 턴에 주사위를 자 이제 주사위를 자 우리 간복해 2번 볼 있어요 2번 2번 우리 잘해 딱지 잘해 사랑 아 브라질 쌍파이러 자 쌍파이러 공식? 갈루 에이 갈루 알겠지 아 브라수 야 지석이 나 이런거 처음 들었어 에이 원래 지석이 이런거 잘하는데 5명 중 1명이라도 성공하면 통과입니다 도전 도전 농구는 약간 높이 해야되는게 약간 높이 해야되더라구요 이렇게 해야되네 썩어 안들어 썩어 안들어 가면 안돼 아 근데 저게 살짝 차이 되더라구요 살짝 도전 도전 아 아 아 아 에이 이제 이게 안되나 이렇게 죄송해요 아 미쳤네 아 미쳤네 아 미쳤네 공을 좀 잡고 있어야 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오자 전리 할 수 있어 오! 잘했어 예쁘게 나왔어 잘했어 예쁘게 나왔어 아니 무슨 소리야 원래 얼굴 예쁘게 나왔어 그래 예쁘게 나왔으면 됐지 게리 형 또 이상한 거 잘하잖아 게리 잘할 수 있어 게리야 넣을 수 있어 게리니까 게리가 게리 하세요 라임 담는다고 뭐라 그러나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소리 해보라 게리하아 게리해 이빨 지 원 게리해 이중 지